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서 해원을 추방하고 추방한 해원을 다시 추방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행복포럼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이분이 지금 가입했습니다. 이분이 현재 가입했는데 이분을 제가 추방을 해 보겠습니다. 추방을 할 때는 프로필 사진을 길게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보내기 신고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신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보내기와 내보내고 신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보내기만 할 때는 내보내기를 해제해서 다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면. 그러나 내보내고 신고하기를 터치해서 내보내고 신고해 버리면 다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일단 내보내기를 터치해서 내보내 볼게요. 여기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내보내고 이 오픈 채팅방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했죠. 이렇게.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내보내집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참가한 회원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채팅에서는 내보내기가 안 되죠. 일단 내보내기를 해서 확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보면 이분을 내보냈습니다라는 메시가 뜨죠. 뜨는데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을 내보내기를 해제해서 다시 가입하게 해 보겠어요. 내보내기를 해제하는 방법은 요 위에 보면 삼선이 있죠. 선 3개 있죠. 삼선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터치해서 위에 점 3개 있죠. 터치하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 채팅방 설정.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내보내기 해제 라는 것이죠. 내보내기 해제.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해제가 있죠. 해제. 이걸 터치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설명을 제가 이 부분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내보내기 해제에 대해서. 내보내기 해제 해가지고 방정 혹은 무방정히 내보낸 대화 상대입니다. 채팅방에서 사용된 프로필 사진 및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멤버는 내보내기 해제가 불가하여 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보내기 할 때 내보내기 신고를 터치해서 내보낸 사람은 여기 뜨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분을 제가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제를 터치합니다. 해제를 터치합니다. 해제를 터치했어요. 해제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분이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보겠어요. 다시 이 사람이 받죠. 여기에 내보냈습니다. 여기 있죠. 근데 내보냈는데 가입 해제를 하니까 이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제를 하면 이분이 다시 이와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보내고 신고를 하면 절대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상 오픈 채팅방에서 해제를 내보내는 방법 내보낸 해제를 해제를 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